테슬라가 출시를 준비 중인 전기 픽업 트럭, 사이버 트럭의 초기 생산 제품 한 대가 경매에 붙여집니다.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은 오는 7일 갈라 행사에서 사이버 트럭 한 대를 포함한 희귀 자동차들을 경매에 내놓을 예정입니다. 테슬라는 2019년 11월 사이버 트럭 시제품을 처음 공개한 뒤 양산 시점을 거듭 연기하다가 지난 7월에서야 소셜미디어를 통해 텍사스 공장에서 첫 번째 사이버 트럭을 생산했다고 알렸습니다.